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람, 즉 행위자, 이를 교사 공모한 사람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알람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 처리를 인해 발생되는 회사의 법정 리스크로 인해 재해자에게 산재보험으로부터 받는 보험급여 이상의 합의금을 제한하고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는 이러한 공상합의, 산재 미신고로 인한 산재 은폐 발생 시 회사에 어떤 법정 리스크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안전사고로 인해 재해 발생 시 산재 처리를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회사의 법정 리스크 때문에 재해자에게 산재보험에서 나오는 보험급여 이상의 보상과 치료기간 중 편의 제공할 것을 제한하면 근로자는 회사가 제한한 합의 조건을 수용한 후 산재보험을 처리하지 않을 것을 합의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상 공상합의라고 합니다. 먼저 회사의 산재 은폐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산재 발생 보고 시 노동부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과도한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건설 현장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 시 노동부로부터 과태료 및 벌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요주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특별 근로감독을 받기도 하며 많은 비용을 들여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 이유 때문에 산재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산재 발생이 많은 경우 개별 실적 요요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수년간 산재보험료가 대폭 인상이 되며 또한 산재 다발 사업장으로 낙인 찍힐 경우 이미지 훼손으로 경영상의 위기를 겪기 때문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공공공사 입찰 시 사망만인율을 기준으로 신인도 평가를 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에 따라 제휴일 또는 환산 제휴일을 신인도 평가 항목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타사보다 제휴일이 높은 경우 공공공사 입찰 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이 아닌 일반 산업인 경우에도 공공기관 입찰 시 또는 기업 간 거래 시에도 타사에 비해 제휴일이 높은 경우 협력업체 선정이나 입찰 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산재 은폐를 하고 있습니다. 제휴자의 산재 은폐 이유를 살펴보면 산재 처리 대신에 공상 합의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 산재보험 이상의 보상을 제한하고 이러한 경제적 보상 때문에 산재를 은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산재 처리를 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재해 근로자는 치료가 끝나면 다시 회사에 복귀하여 근무를 해야 하는 관계 때문에 쉽게 회사에 제한을 뿌리실 수 없습니다. 또한 복귀 시 동료 근로자들에게 좋지 않은 평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산재 은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 처리를 하게 되면 산재 처리가 종료된 후 자국으로 추방되게 됩니다. 또한 신용불량자의 경우 산재 처리로 인해 발생되는 보험급여를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다는 염려로 인해 회사에 공상 합의를 제한하고 산재 은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람 즉 행위자 이를 교사 공모한 사람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산재 발생 사실을 고유로 은폐한 행위자는 직접 정범에 책임을 지고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지시한 교사 공모한 사람은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산재 은폐 처벌은 양벌 주의에 따라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소속 근로자의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산재 은폐 형사 처벌은 회사 관계자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인 재해 근로자도 물을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호법에서는 업무상 사망의 경우 지체 없이 3일 이상 휴업을 요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관할 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 은폐란 산재 발생을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고 고의로 숨기는 것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공상합의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산재 은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고의성과 다한 것과 같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위반이 있어야 하며 둘째 산재 발생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고 셋째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다면 산재 발생 사실이 외부에 드러날 가능성이 커야 하며 넷째 사업주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4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산재 은폐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국가는 고질적인 산재 은폐를 예방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산재 은폐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공상합의 당사자인 재해 근로자의 노동부 민원 제기를 통해 공상합의자가 수개월이 지난 후 추가적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현장에서 일을 응해주지 않을 경우 공상합의자는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산재 은폐가 적발이 되며 119 고급현황 조사를 통해 노동부는 매년 119 고급증명원을 조사를 통해 119로 이송한 재해 근로자가 산재 처리를 안 하는 경우 산재 적발을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심사하는 과정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건강보험의 부당이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산재보험을 처리하지 않고 건강보험을 처리한 경우 적발하여 노동부에 통보하게 됩니다. 건설 현장 감독 시 법인카드 사용 내역 상 의료비 지출 항목을 통해 건설 현장의 특별 안전점검이나 일반 정기근로 감독 시 하도급 업체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현장 근처에서 의료비 사용 내역이 있다 하면 이것을 적발하여 산재 은폐를 조사하게 됩니다. 하도급사의 근로감독 시 공상합의 적발을 통해 하도급사 현장 안전점검이나 현장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감독관이 회사의 서류를 검토하던 중 공상합의서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 이를 통해 산재 은폐가 적발되기도 합니다. 원도급사와 공사비 정산 불만을 가진 하도급사의 신고를 통해 하도급사가 공사비 정산에 불만을 품고 원청사에 공사비 적정 금액을 요구하고 이를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동안 공상처리한 것을 노동부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 불만을 품은 근로자가 산재 처리하지 않고 산재 은폐한 것들을 노동부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 이때 산재 은폐로 적발되기도 하며 불법 체류자인 경우 동료 간의 심한 감정 싸움으로 인해 해코자를 할 목적으로 산재 은폐를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 근로자의 실수원 보험 처리 시 보험사의 민원 제기를 통해 근재보험 미처리 불만으로 인한 민원 제기 시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노동조합의 신고로 통해 산재 은폐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공공공사 입찰 참여 시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조사를 통해 산재 은폐가 확정이 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해당 회사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도급사를 산재 은폐 대상 사업장으로 전산에 입력하게 되며 노동부 본청은 이를 조달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달청에 총보하게 되면 통보 받은 날로부터 1년간 공공공사 입찰 시 입찰 자격 사전 심사 제도인 PQ 신임도평가에 있어서 산재 은폐 1건당 0.2점에 감점이 되며 최대 2점까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노동부 조사 시 산재 은폐 가담하지 않은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셔야 됩니다. 통상 공상합의서에 원도급사 현장 수상의 날인이 있거나 공상합의 시 안전관리자의 적극적인 가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쉽게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공상합의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공상합의서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도급사 현장 수상의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하도급사가 산재 은폐를 주도한 것으로 보여짐으로 원도급사에서는 산재 은폐 가담하지 않은 것을 적극 입증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 원도급사의 산재 은폐 혐의는 벗어날 수 있으며 산재 은폐 대당 사업장으로도 등록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공상합의와 산재 은폐 시 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часть 2 5 2 5 6 6 11 7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